안녕하세요. 하피티비입니다. 최근 하피티비에서 페럼 에르주와 같은 걸출한 USB DAC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쓸 수 있는 헤드폰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헤드폰, 베이오 다이나믹 T1, T5 3세대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뷰뿐만 아니라 영상 후반부에 공동구매 소식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일 헤드폰 상강하면 젠하이저, 베이오 다이나믹 8KG가 꼽혀죠. 이 3사가 2010년 이전에는 헤드폰 시장을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무선 이어폰이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애플, 소니가 시장을 장악하면 이들의 위상이 예전같이 않은 것이 사실이죠. 젠하이저의 헤드폰 사업부는 보청기 제조회사 소노바에 매각되었고 AKG는 삼성이 인수하면서 AKG 오스트리아 본사를 폐쇄하고 무선 이어폰, 자동차의 AKG 브랜드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AKG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오스트리안 오디오 같은 회사를 차리기도 했죠. 과거의 3강 중 건재한 건 이제 베이오 다이나믹 뿐입니다. 베이오 다이나믹은 1924년 설립 후 창업자 베이오 가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순항조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베이오 다이나믹이 타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베이오 다이나믹의 역사나 위상, 기술력에 대해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잘 알려지지 못한 베이오 다이나믹 역사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역사상 최초의 오디오는 1877년 에디슨이었지만 최초의 다이나믹 스피커를 발명한 것은 1874년 어니스트 W.G.M.S. 히틀러의 오디오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유성 영화 기술도 1919년 독일의 트라이애곤사로 미국보다 8년 앞서 발명했습니다. 이때 엔지니어 유겜 베이오는 트라이애곤사의 유성 영화 기술을 보고 이제 곧 영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직감합니다. 이에 1924년 회사를 설립해 유성 영화를 위한 극장 스피커를 개발, 판매합니다. 미국의 웨스턴 일렉트릭보다도 빨랐던 거예요. 회사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베이오, 스피커의 널리 쓰인 방식, 다이나믹을 따 베이오 다이나믹이 됩니다. 유겜 베이오는 어느 날 스피커를 바라보다 단 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형 스피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스피커 유닛을 사람 귀보다 작게 만들고 스피커는 귀를 겨우 가릴 정도로 또한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스피커를 헤드밴드로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이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 DT48입니다. 1930년대 말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의 원형을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30년대 말 베이오 다이나믹이 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헤드폰의 구조를 역으로 만들면 마이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겜 베이오는 1939년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마이크 M19를 발명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제조사가 헤드폰까지 생산하는 게 지금으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시작은 90여 년 전에 베이오 다이나믹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다이나믹 스피커를 발명한 어니스 WG-MAS 다이나믹 헤드폰과 다이나믹 마이크를 발명한 유겜 베이오 초기 오디오의 주요 기술은 모두 독일에서 완성됐습니다. 헤드폰과 마이크를 발명한 유겜 베이오는 자연히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나이저 AKG는 창업조차 하지 않은 때였어요. 동식이 독일 마이크 시장을 점령했던 브랜드는 노이만입니다. 노이만은 1928년 게오르그 노이만이 설립한 메이커로 베이오 다이나믹보다 4년 늦게 창업하죠. 당시 두 기업 모두 베를르에 위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베이오 다이나믹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개발하자 노이만은 콘덴서 마이크만을 베이오는 다이나믹 마이크만을 판매하기로 협정을 냈죠. 이 약속은 게오르그 노이만이 사망할 때까지 지켜집니다. 독일 초기 마이크 산업에는 텔레폰 캔 같은 거성도 있었습니다만 베이오 다이나믹, 노이만 같은 벤처 기업의 기술 혁신으로 마이크 산업의 토대가 완성됩니다. 베이오 다이나믹이 본격적인 영업을 펼치려는 찰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이에 회사 본사를 베를린에서 남부 슈트트가르트 위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하일브론으로 이전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본사가 있죠. 종전 후 오디오 세계는 르네상스가 찾아옵니다. 이때 LP, 스테레오, FM 라디오 기술이 쏟아졌고 10대들은 부모 몰래 음반을 듣기 위해 헤드폰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의 헤드폰은 스튜디오에서나 쓰는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변화한 거죠. 음반 산업이 발전한 이 스튜디오가 늘어나 헤드폰과 마이크가 많이 판매되며 이 시기 베이오 다이나믹도 크게 성장합니다. 물론 베이오 다이나믹의 성장을 지켜보다 창업한 젠하이즈, AKG의 추격이 거셌지만 이때 이미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갖춘 베이오 다이나믹의 경쟁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오 다이나믹은 1957년 감도가 뛰어난 리본 마이크 M160을 1960년에는 동사 최초의 무선 마이크, 트랜지스터 폰 1963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첫 호주 방문 공식 마이크로 선정 1966년에는 비틀즈가 독일 투어의 베이오 다이나믹 리본 마이크 E1000을 사용했고 이외에 엘튼 존, 아바, 스티비 원더가 베이오 다이나믹 마이크를 애용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베이오 다이나믹이 마이크에 집중하면서 제나이저와 코스와 같은 헤드폰 경쟁자의 추격을 허용하죠. 특히 제나이저가 1968년 오픈형 헤드폰 HD414을 발표한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절치 부심한 베이오 다이나믹이 1970년대부터 명기를 쏟아냅니다. 1973년 4,000원 헤드폰 DT204 1976년 독일 제조사 최초의 정전형 헤드폰 ET1000 그리고 1980년 지금도 명기로 꼽히는 DT880을 발표해 크게 이탄합니다. 1985년에는 이를 잇는 DT770, DT990을 발표하죠. 이 모델들은 시대를 초월한 스테디셀러로 불리며 지금도 현역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 30만원대의 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성비가 우수한 헤드폰을 찾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명기입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동사의 헤드셋 DT108, DT109가 공식 헤드셋으로 선정됐고 2002, 2006년 월드컵에도 베이오 다이나믹 헤드셋이 선정됐습니다. 만 99년간 혁신을 선보해온 베이오 다이나믹이지만 컨슈머 시장보다는 프로 시장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고 이어폰 헤드폰의 경우 마케팅이 부족하긴 했지만 특히 무선 이어폰 시장의 대응이 느렸던 것이 패착이죠. 젠아이즈 또한 이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사업부를 매각했어야 했으니까요. 베이오 다이나믹은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졌기에 매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응이 느린 것은 분명했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오 다이나믹 라인업은 너무 풍성해서 모두 소개하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이엔드 헤드폰 라인업만 간추려 소개해봅니다. 동사의 하이엔드 간판 모델은 플래그십 T1과 T5죠. 베이오 다이나믹은 그간 DT880처럼 비싸지 않은 가격에도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독일 오디오 기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하이엔드 중심으로 변모하자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을 만들어내 자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릴 트로피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2009년 T1 그리고 T5P를 발표합니다. 이 모델은 베이오 다이나믹이 만들어낸 테슬라 기술이 투입된 모델인데요. 다이나믹 뉴리데스는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그넷 자석이 쓰입니다. 스피커의 색에서는 자력이 강할수록 좀 더 정확한 음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합니다. T1과 T5P에는 1 테슬라, 즉 1만 가우스에 해당하는 강력한 네오디뮴 마그넷을 장착해 고음질을 이끌어내는데요. 동사는 이를 테슬라 기술이라 부릅니다. 이때는 자동차 테슬라가 유명하지 않을 때라 기술 명창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헤드폰에 웬 테슬라? 싶으실 겁니다. 빨매짓고 T1, T5는 최고의 헤드폰으로 꼽혔습니다. 같은 시기 제나이저도 HD800을 발표하며 두 기업은 다시 경쟁을 이어갔죠. T1과 T5P는 역시 베이어 다이나믹답게 최고의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가격은 100만원대 초반이지만 전체적인 사운드 완성도를 따지면 과연 이 이상의 헤드폰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였어요. 과제하는 적확한 사운드는 리뷰를 위한 레퍼런스 모델로 제격이라는 생각에 저도 두 모델 모두 구매했고 지금도 제 시청실에 소장 중입니다. 이후 동사는 2016년 7년 만에 T1, T5P 2세대를 발표했고 5년 후인 2021년 T1, T5P 3세대를 발표했습니다. 1세대 사용자로서 3세대 제품을 처음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운드의 변화법이 대단히 컸기 때문인데요. 음만 들으면 둘 모델이 같은 모델인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부터 T1과 T5P 3세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죠. T1과 T5P는 자매 모델이지만 스펙적으로는 오픈형이냐 밀폐형이냐에 더해 임피던스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T1 3세대는 세미오픈에서 오픈형으로 설계 방식이 바뀌었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600옴에서 32옴으로 낮아졌습니다. T1의 경우 이전과 설계 방식 자체가 달라졌고 사운드도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 T5P는 스펙은 그대로 이어져오는 대신 외관 그리고 사운드 튜닝이 더해져 한층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제품을 보며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해보죠. T1과 T5입니다. 제품 전체가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1세대와 비교하면 1세대는 인클로저의 티타늄 골드를 채택해 컬러만 봐도 1세대, 3세대를 구분할 수 있죠. 3세대도 커버는 은은한 티타늄 골드빛을 띄고 있습니다. T1과 T5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T1은 오픈형이기 때문에 미세한 퍼포레이트, 공기구멍이 나있고 T5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막혀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어패드인데요. T1은 통기성이 우수하고 교체가 가능한 벨로우 소재 T5는 인조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양 모델 모두 헤드밴드 부분에는 고가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알칸타라 소재를 썼습니다. 쿠션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전보다 착용감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인클로저와 헤드를 잇는 요크는 고급스러운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을 채용하고 있죠. 음질을 위해 순수 구리선으로 제작된 케이블을 제공하는데 독특하게 T1은 3m, T5는 1.5m 사양을 제공합니다. T1은 헤드파이 사용 환경을 고려 길게 T5는 스마트폰 직결을 고려해 짧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 단자는 기본 3.5mm를 제공하며 6.5mm는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젠더로 연결 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의 T1, T5P 1세대를 지금껏 소장해왔던 이유는 바로 대체 불가능! 이 음을 다른 기기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니터적인 적확한 음은 오래 들어도 실증나지 않았죠. 다만 이 음은 최근의 경향과는 조금 동떨어진 감도 있습니다. 최근의 음악은 해상력도 증가되고 각 악기의 정의감도 한결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역의 표현력도 보다 단단하고 포워드하게 표현되죠. 1세대로 최근 레코딩한 음악을 들으면 다소 어둡고 밋밋하게 들립니다. 3세대는 이런 단점을 대거 보완했습니다. 특히 T1의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3세대는 해상력이 늘어나고 저역의 반응도 한결 우수해졌습니다. 최근 빼앗은 레코딩을 자랑하는 위켄드를 들으면 오디오적 쾌감이 귀를 즐겁게 만듭니다. 또 1세대의 장점이었던 클래식의 우수한 재현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성진 피아노의 음정을 적확하게 표현해 표현하기 어려운 슈타코의 압도적인 첼로를 넉넉하게 표현해냅니다. T1 3세대를 통해 정말 오랜만에 스텔리덴의 가우처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무대의 즐거움과 쾌감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레퍼런스 헤드폰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T1 1세대와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이 변화에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중형적인 1세대에서 자기주장이 가미된 3세대가 부담스러운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저는 양쪽 모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1세대와 3세대 각각 모두 매력있지만 3세대의 음이 2023년에는 보다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업데이트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미오픈에서 오픈형으로 바뀌면서 딥베이스는 조금 덜해진 듯 하고 임피던스는 32옴으로 내려오면서 출력이 강한 헤드폰 앰플을 쓰지 않고 스마트폰 직결로도 소리가 술술 나오지만 강력한 헤드폰을 매칭했을 때 그제서야 터져나오는 사운드의 깊은 맛은 T1이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T1 3세대의 임피던스가 32옴이어도 스마트폰에 물리면 고역이 쏘고 저역도 다소 풀어집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헤드폰 앰플은 필수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소개한 페럼 에르츠 힙소스에 매칭했는데요. 그 매칭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T5 3세대는 T1 3세대를 밀폐용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에서 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튜닝한 버전입니다. T1 3세대보다 저역이 술술 나옵니다. 수타코의 첼로는 다소 거칠지만 저역이 보다 깊게 표현됩니다. 재즈 보컬처럼 악기의 수가 적은 넘버에서는 T1보다도 매력적으로 그려냅니다. 안네소피 폰 오토와 엘비스 코스텔러가 만난 그린송에서는 탁월한 음을 펼쳐냅니다. T5 동안 헤드폰 앰플을 매칭하면 음은 한결 파워업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에 직결했을 때 T5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 큰 대형 헤드폰이 별도의 앰프 없이 이 정도 음을 내지 헤드폰 앰프 없이 들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T5 3세대를 듣고 정말 오랜만에 와우를 외쳤습니다. 게다가 밀폐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T1의 경우 1세대와 3세대 모두가 완성도가 높지만 음의 지향점은 서로 다른 모델이라면 T5 3세대는 1세대에서 아쉬웠던 점을 대폭 보완해 보다 99점에 가까운 완성도를 만들어낸 개선작이라는 생각입니다. T5는 무조건 3세대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T1과 T5 두 모델 중 고민하신다면 시대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별도의 헤드폰 앰프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T5 가끔 스마트폰과 직결해 듣기도 하지만 괜찮은 헤드폰 앰프가 있다면 T1입니다. 물론 두 제품 모두 구매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최근 오디오 업계는 소위 초심을 잃은 메이커들이 많습니다. 신작이 나왔다 하더라도 소리가 오히려 태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베어 다이나믹 T1, T5 3세대를 통해 100여 년의 역사와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을 개발한 전역이 어디 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댔네요. 하피티비는 다수의 헤드폰을 다루지 않고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만 리뷰하고 있는데요. 베어 다이나믹 T1, T5 3세대 100만원대 레퍼런스 헤드폰을 찾는 분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페룸 에르츠 리뷰에서 에르츠에 어울릴 헤드폰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한 모델이 바로 T1, T5 3세대입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T1, T5 두 모델 모두 진행하며 그동안 보시지 못했던 업계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페룸 에르츠와 함께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좀 더 높은 할인률이 적용된 패키지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원장치 힙소스, 단품 헤드폰 앰프 5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페룸의 새로운 DAC, 반들라도 구매 요청이 많은데요. 당연히 반들라도 국내 수입되는 대로 공동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츠가 놀라운 할인률을 보여준 만큼 반들라도 유사한 할인률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에르츠는 페룸 본사와 오랫동안 협의해 예외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낸 제품이고 반들라 5와 같은 제품은 에르츠와 같은 높은 할인률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에르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는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 진행하고요. 링크는 더보기, 댓글, 하피티비 공식 카페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오늘의 공동구매가 여러분의 오디오라이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